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2026학년도 대비 수분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진행을 해드릴 건데 제가 PPT의 새로운 물방을 똑하고 일단 떨었죠.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기다렸어요. 자, 어쨌거나 수분감 관련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많이 없긴 하겠으나 천천히 제가 틀 잡아 설명드릴 거니 가볍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강의로서 제가 스텝 1과 스텝 2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싹 다 제가 연도별로 다 찍어서 올려놨으니 잘 활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봅시다. 자, 수능이 시작된 것이 93년이고 그때는 94학년도거든요. 자, 이제 30년이 일단 넘었어요. 자, 시간이 일단 지나면 지날수록 자, 얘는 계속 문제들과 내용들이 일단 쌓여 나가는데 그 올해 일단 수능 시험지를 보면 6월달과 9월달이 살짝 좀 차이가 있거든. 자, 우리 당연히 일단 알고 있는 거. 자, 6월달 평권 시험이 살짝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사실상 매우 어려웠죠. 자, 그리고 9월달 시험은 난이도가 살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름 뭐 중간에 맞추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수능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본 친구 느꼈으나 자, 난이도는 꽤나 높았어요.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난이도가 높았거든. 자, 이게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냥 제가 나름 일단 기준을 잡았을 때 자, 수능 시험지 기준으로 1번부터 19번까지는 자, 그냥 단적으로 20분 컷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실제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더 빨리 푼 친구도 있을 거야. 자, 그러다가 20번 하고 21번 하고 22번 해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자, 그렇다고 해서 막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는 아니고 뭐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20번은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 그냥 약간 생소하죠. 생소하지만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난다. 21번은 자, 킬링 캠프 그대로 일단 제가 일단 이제 썼던 거 일단 나왔던 문제는 비슷한 거고 자, 특수화 문제야. 자, 22번은 그냥 국밥 같은 문제예요. 계속 우리 하던 그냥 수혈 관련된 추러 문제. 자, 근데 마지막 구하는 형태가 절대값을 다 더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일단 빼먹으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택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자, 선택이 또 할 말이 많아지거든. 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확률 통계가 있고요. 자, 일단 미적분이 있고 마지막에 기아가 있어요. 자, 난이도를 단적으로 자, 수능 시험지 난이도만 일단 본다고 치면 자, 확통은 난이도가 그냥 완전히 그냥 하하야. 이거보다 쉬웠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수능보다 더 쉽거든요. 뭐 단적으로 23번부터 30번까지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일단 5분 컷을 하지 않았을까? 거의 고민할 게 없어.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야. 6월달하고 9월달의 확률 통계 그렇게 일단 어려웠는데 갑자기 수능 시험장에서 갑자기 일단 이렇게 쉬워지니까 내가 풀고 나서도 이게 맞나 안 맞나 약간 고민할 정도로 일단 쉬웠거든. 자, 근데 뭐 다행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일단 나올 수 있으나 가능성 좀 희박하니까 예전 난이 좀 맞춰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미적분 넘어갔더니 난이도가 또다시 일단 높아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어렵지. 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미적분 일단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자, 나왔던 번호 때 보면 27번은 자,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그냥 종합보냐. 기출문제 여러가지 일단 뭐 이제 여러가지 일단 모습들 일단 겹쳐서 일단 보여. 자, 근데 28번. 자, 28번 그냥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gt랑 g'믹 t를 다 구할 게 아니고 자, t에 gt를 구해서 그냥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 계산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29번.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기출문제 느낌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30번 가서도 자, 뭔가 많이 봐줬는데 자, 이건 뭐 킬러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뭐 쓰는 말대로 변별력 문항이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자, 이게 확률통계란 미적분이 난이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거든. 자, 그래서 기아 시험지를 보면 그냥 평범해요. 그러면 뭐 이제 제가 일단 뭐 지금 와서 일단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자, 이제 기아가 좀 이제 그래도 연식이 좀 됐으나 학생 수가 계속 일단 줄어들면서 거의 이제 앞으로는 뭐 2%도 안 될 것 같기는 해. 뭐 이것도 안의 방법이야. 예전에 일단 기아 제가 좀 추천을 했더니 그때 딱 차트에 기아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거든. 근데 그 이제 어려웠던 걸 내 탓을 하더라고. 그럼 내 탓을 하면 그럼 내가 낸 건 아니잖아. 이제 너 탓이지. 근데 어쨌거나 자, 미적분이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확통으로 가시던지 기아로 가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은데 자, 모든 선택은 그냥 여러분의 일단 몫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일단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를 좀 다시 일단 말씀드리면 이 선택과목 간에 일단 난이도 차가 일단 너무 심하게 일단 나와서 자, 이게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6월달과 9월달 수능은 어차피 일단 느낌이 다 달랐던 시험인데 그 중에서도 수능 시험지는 자, 예전 기출문제 있죠. 예전 기출문제들이 섞이고 섞이고 섞여서 일단 출제가 된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기출문제는 중요한데 자, 당연히 최근에 3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당연히 일단 중요하지만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뭐 틀딱 기출들 아주 옛날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셔야 되니까 어쨌거나 자, 하나도 빠짐없이 일단은 다 해보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다. 자, 이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이제 이 문제를 일단 제가 풀었을 때 그냥 이런 느낌도 일단 들거든 그 예전에 출제하던 그냥 프로 출제자가 있어요. 자, 이들은 이제 뭐 이제 활약하던 시기가 일단은 끝나고 일단 출제자가 좀 바뀐 것 같아 자, 그러면 새로운 출제자에 나왔잖아 그럼 이제는 이들이 일단 풀어야 자, 이들도 그냥 이제 수능과 별로 관련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단 나와서 어차피 일단 이제 수능을 출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단 고민들이 분명 일단 있었을 건데 자, 그럼 이들이 분명 일단 예전 기춤제를 보면서 나름의 소감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겠죠 자, 이걸 몽땅 다 담아서 자, 스스로 일단 풀어보시고 아쉬운 걸 담아서 일단 출제한 느낌이 있으니까 예전 기춤 문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 자, 학생들 일단 뭐 자기 마음대로 일단 대비를 하잖아 예전 기춤 문제는 아, 뭐 냄새나서 못 풀겠어요 무슨 소리야? 예전 기춤 문제 섞이고 섞여서 제가 앞으로 풀면서도 이제 이거 촬영하면서도 예전에 나왔던 그 모든 기춤 문제가 그냥 다 떠오르거든요 자, 그 말은 자, 그만큼 이 여러 가지 일단 문제가 섞여 있는 것도 일단 대비할 수 있어야 되니 예전 기춤 문제 여전히 일단 유효하다는 거 자, 절대로 문제를 걸러서 풀면 안 됩니다 자, 교육 좀 잘 해주시고 자, 그럼 이어서 자, 이제 교재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교재는 일단 이제 해설지랑 분리해서 일단 제가 제작을 해놨고 자, 연도별로 자, 번호 순서들을 제가 쭉 다 배치해서 강의까지 스테빌과 스테빌은 다 찍어놨어요 잘 활용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해설지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본인이 일단 맞았으면 해설이나 해설지를 확인을 안 하는 친구들인데 절대 그렇게 일단 승부를 보시면 안 된다 자, 원래 수학 문제는 본인이 풀고 나서 맞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틀려도 일단 확인해야 돼 자, 네가 푼 풀이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놓치고 나서도 일단 맞출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일단 다 꼼꼼하게 활용하시고 자,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맞은 문제에 해당되는 강의도 일단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잘 고민해 주시고 자, 문제 수도 일단 같이 확인 한번 합시다 자, 수학일은 스텝2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최근 들어서 약간 수학일이 좀 쉬워지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전체 553문제고 스텝0은 자, 그냥 누가 봐도 일단 쉬운 문제 근데 이것도 뭐 이제 할 말이 많아 내 얘기 잘 들어봐 보통 제가 스텝0에 넣는 문제 번호 때가 뭐 7번이나 8번이나 9번이나 10번 이 정도 일단 해서 자, 이제 아주 쉬운 것들을 일단 넣는 편인데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7번이나 8번이나 뭐 9번이나 10번에 11번은 따로 일단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기춤제품에서 자동으로 일단 대비가 되거든 자, 넣는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 7번이나 8번은 3점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특이한 문제 돼 자, 이런 것들 제가 꽤나 많이 넣었고 9번이나 10번은 4점인데 특이할 게 없이 그냥 쉬워요 제가 해설 강의를 뭐 별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 걸 딱 넣어놨으니까 자, 이거 풀어보면서 자동으로 7번, 8번, 9번, 10번, 11번 때가 대비가 될 거니까 자, 뭐 크게 일단 걱정하지 말 거 어쨌거나 메인 싸움은 스텝1이 되는데 자, 이렇게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전 문제들도 좀 관심 있게 일단 보셔야 되니까 자, 이제 스탠스를 좀 바꿔서 94년도 출제되었던 것부터 해서 최근까지 일단은 거의 일단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놓고 일단 출발한 게 맞다 그게 수능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고 뭐 저의 소감이긴 하지만 출제하는 분들이 바뀐 것 같아 그럼 이들도 어차피 그냥 박사님들이고 그냥 교수님들이잖아 수능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수능을 출제해야 되니까 뭔가 문제를 풀고 나름의 소감이 있을 거고 아쉬움이 있을 거니까 이걸 반영시켜서 재출제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기가 일단 온 거 같아요 자, 그걸 좀 신경을 좀 잘 써주시고 자, 수학2를 일단 넘어갑시다 자, 수학2는 문제수를 봤을 때 자, 스텝1과 스텝2가 일단 다 중요하지 자, 특히나 이 스텝2에서 너네가 일단은 좀 고생하는 15번이나 22번급들이 많을 거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 이 수학2 같은 경우도 그냥 내 나름의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요번에 일단 유런도 일단 완벽하게 개정이 되면서 제가 주제별로 일단 잘 엮어놨는데 자, 그 내용도 일단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교재 만들어놨으니까 어쨌거나 예전 기출문제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고 자, 이어서 확률통계 일단 넘어갑시다 자, 확률통계는 스텝2가 없어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변별력 문제라고 일단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스텝1에 일단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 스텝형 풀면서도 생각하셔야 돼 자, 우리 선택과목 시험지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 자, 문제 번호 때가 23번부터 26번까지 있어요 요기는 뭐 3점짜리, 2점짜리 포함해서 그냥 무조건 일단은 그냥 빠르게 일단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자, 고생하는 번호 때가 27번 28번, 29번, 30번 이렇게 일단 되는데 자, 보통 27번에서 걸려 넘어진 친구들 꽤나 많거든요 자, 그 확률통계는 모든 내용을 일단 다 알고 출발하셔야 되니까 특히나 자, 통계 쪽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내용도 일단 정확하게 일단 보셔야 된다 자, 기억 잘 해주시고 자, 요래는 일단 쉬었으나 내년은 또 모르니까 자, 난이도는 당연히 끝자락까지 대비를 해두셔야 된다 자, 그냥 이어서 미적분 일단 봅시다 자, 미적분도 마찬가지야 23번부터 26번까지는 매우 쉽고 그냥 27번부터 4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냥 27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많이 섞는 경향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걸 내는 경향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난이도 꽤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스텝 1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스텝 2까지 일단 보셔야 되고 자,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그 30번 수능 문제는 뭐 킬러라고까지 할 거는 아닌데 변별력 문항은 맞긴 하죠 예전에 나왔던 킬러 문제의 느낌들이 살짝씩 나니까 자, 스텝 2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자, 모든 내용 다 알고 출발해야 되고 자, 미적분도 거의 나올 수재가 일단 다 나와서 폭발 직전이야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복잡해지니까 그게 맞춰서 변화 과정을 일단 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아 일단 봅시다 자, 기아는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일단 더 이상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25학년대 나왔던 거 묶어서 제가 PDF로 올려드릴 거고 자, 강의는 23년도인가? 24년도까지 일단 찍혀있으니까 자, 그냥 주어진 걸 다 활용하시면 되고 자, 기아도 약간 좀 이런 느낌이야 선택하는 숫자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문제를 발전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나왔던 걸 일단 많이 내는 편이니까 여전히 기출문제에 살짝 머물러 있는 느낌 자, 활용 좀 잘 해주시면 크게 일단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니까 생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풀었어 자, 그걸 맞았어 당연히 일단 기분이 좋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당연히 해설지 일단 보셔야 되고 해설 강의도 확인하면서 자, 본인이 일단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일단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잘 따져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당연히 겸손하게 옛날 문제도 챙겨서 일단 보셔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도 자, 내가 이제 나름 기준을 이렇게 일단 잡아드릴게요 자, 수능 기준이야 자, 올해 치러졌던 25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자, 이건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가볍게 일단 봅시다 자, 1번부터 19번까지 자, 깔끔하게 푸는데 자, 만약에 20분이 자, 얘는 안 걸렸다 자, 이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단 다 컨트롤에서 맞췄어요 자, 이 친구들은 당연히 자, 수분감과 자, 뉴런을 그대로 병행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번부터 19번까지 푸는데 20분이 넘게 걸리면서도 중간에 걸려 넘어지고 꽤나 일단 틀린 게 많아 자, 이 친구들은 뉴런하시면 안 되고 자, 오히려 시발점을 하시면서 자, 시발점은 어차피 일단 개정시발점 하시는 게 훨씬 나아니까 자, 이거랑 당연히 자, 얘는 수분감을 병행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확률통계는 뭐 그럴 게 없긴 하지만 혹시나 27번부터 30번까지 푸는데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유럽보다는 당연히 개정시발점 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 23번부터 26번까지는 그냥 못 풀 수가 없어 자, 27번부터 30번까지는 이건 미적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고1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여러모로 일단 도움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단독으로 일단 볼 게 아니고 자, 얘는 시발점과 뉴런과 병행해서 일단 본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거다 요 정도 일단 조언만 좀 드릴게요 나름의 기준이고 자, 자세히 이제 커리큘럼에서 일단 말씀드릴 거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기추문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중요해졌어요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틀닦기추문제들이 약간 변형돼서 일단 계속 복합적으로 일단 나오니까 자, 당연히 과거도 일단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도 일단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뭐 예측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 모든 경험 다 해놔야지 많이 수능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기추문제 잘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이거 언제 끝내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수험생활하면서 6월에 끝내리 좋고 7월도 괜찮고 8월도 괜찮아 어쨌거나 완벽하게 1회독 이상을 하는 것이 일단 나으니까 천천히 일단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자, 이거만큼 좋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마무리하고 자, 수업에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잘 봤습니다 아멘